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본 교재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의 안에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떤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및 ETF는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해외 주식, ETF 등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 홍콩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 오프라인 0.5%, 중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 오프라인 0.5%입니다. 각 국가별 세금 및 기타 비용이 있으며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중국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는 홍록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부분들은 중국 성장적 투자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관련돼서 사실 시장에 발간을 하면서 부제로는 스타들의 이유 있는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중국 스타 50, 그러니까 과창판 50을 일컬어서 스타 5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사실 중국 증시를 둘러싼 개혁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하고 1개월 전에 과창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상해 종합 비중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즉 테크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달에 과창판 50이 만들어졌고 최근 어제에는, 아 엊그제, 월요일날에는 창업판 개혁안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국 테크 기업들과 관련돼서 활성화 이런 쪽으로 이제 다 연관이 지어있는 개혁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당국의 증식 부양책이랑 이제 결합이 되면서 좀 폭발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실 과창판 50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좀 이를 ETF로 만들어서 외국인 비롯해서 투자자금을 좀 더 볼륨을 키우기 위한 노력 중의 일환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좀 발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부분들에는 좀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부양책이 계속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투자 매력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중국 성장주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돼서 정리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3번에 이제 스타 50 투자 전략에서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영업이익이랑 매출 그리고 이제 본토 매출 비중까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중국 첫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국의 경기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좀 시장의 이제 좀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글로벌 경제 전망치를 본다면은 사실 중국이랑 인도를 제외한다면 매우 나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펀더멘탈을 상대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를 중국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판단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다면은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좀 당국의 부양책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 실물 지표로 정리해서 본다면은 좀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 내에서는 지금 중국의 GDP가 2분기에 잘 나왔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중국 당국의 부양책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실제로 중국의 정치 회의들을 본다면은 상당 부분 좀 부양책에 대한 톤이 낮아져 있긴 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중국의 부양책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본다면은 이제 YTD로 3대 실물 경제 지표를 본다면은 7월 기준으로 상업 생산은 전년 대비 0.4% 감소를 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누적으로 9.9% 감소,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1.6% 감소를 했습니다. 즉 이제 공급 능력을 의미하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의 효과로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수요를 나타내는 소비, 민간 소비라든지 투자 부분들이 많이 부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만약 실제로 지금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인프라가 많이 회복이 됐지만 투자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중심으로 그리고 인프라 중심으로 많이 회복된 상황이지만 지금 민간 소비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수요 부진 구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재고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산이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기 위한 부양책은 꾸준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실물 지표가 7월 달에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홍수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많이 간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7월 같은 부분 보면 중국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중국 장강 유역 지역에 홍수 피해가 심했었는데 이런 홍수 피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부담이 일시적으로 작용을 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행 지표격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제조업 PMI 내 신규 주문이나 생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모두 50선 위에서 안정된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좀 중국 부양책의 영향으로 그 산업 생산 즉 공급 부분들은 좀 견전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 같은 부분이 좀 핵심으로 많이 뽑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민간 소비는 어쩔 수 없이 센티먼트가 안 좋은 상황이고 즉 민간 소비가 올라오기까지 그 수요 회복을 담당하는 주체는 결국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좀 많이 강조를 해놨고요. 실제로 지금 인프라 중심으로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정부 중심으로 투자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이제 국영기업, 민간기업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은 국영기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 투자가 플러스 증가로 돌아선 걸 알 수 있는데 민간기업들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좀 특수체를 통한 흐름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특수체 흐름들 지금 예정된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여전히 막대한 금액의 특수체 발행이 이뤄질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중국 인프라 투자가 7월 달에 부진한 부분들은 좀 홍수 피해에 의한 일시적 요인이었고 특수체 발행들 일정들을 고려하면은 인프라 투자도 좀 견전 회복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의 주체가 국영기업 즉 정부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즉 이런 부분들이 정부 부채 등등 이제 부담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관점으로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면은 이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좀 소비 부분입니다. 소비 부분은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많은데 긍정적인 부분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소매 판매는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즉 비대면 시대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같은 부분들은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회복을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전체로 본다면은 좀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한 흐름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고요. 특히 나눠서 본다면은 뭐 자동차 석유와 석유처럼 좀 가격대가 높아서 무제 무거운 물건들이라든지 물건들이라든지 뭐 가구 건축자재 가전제품들 즉 경기에 민감한 소비들 부분들이 대부분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 소비가 이런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된다면은 이는 좀 중국 경기 체력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좀 이런 지표가 계속된다면은 좀 매크로 차원에서도 부양체계에 의해서 회복된 조짐들이 다시 되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당 지표들 역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중국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모멘텀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전자상거래가 아니고 이게 중국 전체 증시 거래대금 추이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다면 중국의 그 본토 증시 내 거래대금 내 개인 비중이랑 개인을 살펴본다면은 좀 왼쪽 차트랑 우쪽 차트를 비교하면은 흐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15년도 16년도에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구간이 다들 아시다시피 후광통 때 이제 포칼적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났던 구간인데 이때 당시는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보더라도 그 개인의 비중이 좀 축소되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다시 그만큼 15년도 당시만큼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개인 비중은 그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즉 최근 들어 중국의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있는 주체 요인은 개인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나타낸 또 다른 지표로는 신용을 통한 주식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5년 후광통 당시에도 이제 신용을 통한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즉 이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차트들과 이 두 번째 차트들 전부 다 모두 이제 개인들의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런 흐름들은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다 포착되고 있는 흐름인데 즉 수급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힘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모멘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모멘텀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익이랑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면요. 뒤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히스토리컬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는 게 좀 갸호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보여드릴 부분들이 앞에 좀 이익 추이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15년도 당시랑도 비교를 한다면은 경제 성장률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또한 이익 증가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EPS를 YOY로 이제 그려서 본다면은 15년도 16년도 당시보다는 좀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익 전망치가 좀 꾸준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익이 낮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은 이는 약간의 주가 상승으로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고려한다면은 좀 정책 모멘텀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구분들이 앞에 있는 차트들을 모두 좀 정리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 매크로 차원에서 수요, 민간 소비들의 추세적인 회복 조짐은 여전히 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 PMI나 비제조 PMI 고용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50선 밑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한 그 실업률을 본다면은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코로나랑 좀 확 이제 맞물리면서 그 소비자 신뢰, 소비자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가처분소득도 증가율이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면은 즉 고용 센티먼트가 안 좋고 실업률이 나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안 좋다는 상황들은 전부 다 민간 소비에 안 좋은 신호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수요 회복이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확인되고 있지만 부양체계 강도는 꾸준히 높아져야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개인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 수급이 높아진 점, 부양체계 강화되고 있는 점 이런 두 가지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정책 모멘텀이 강한 업종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 모멘텀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는 내수랑 신형 인프라, 결국 테크나 5G 이런 업종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통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 GDP 대비 경제 주체별 비중 추이를 본다면 중국의 소비랑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수 진작하는 정책은 꾸준히 계속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뒷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 당국 내에서는 신형 인프라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본다면 신형 인프라가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YOY 차원에서는 신형 인프라만 많이들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통 인프라가 YOY로 본다면 상승률이 좀 낮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면 전통 인프라 규모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고용이나 전반적인 경기 차원에서 전통 인프라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본다면 사실 전통 인프라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형 인프라랑 전통 인프라 둘 다 중요한 국면이 되었기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좀 뒤에 제도적인 측면이랑 좀 맞물려서 신형 인프라 즉 테크와 관련돼서는 좀 많이 언급드릴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 뒷부분을 본다면 사실 본토 증시에서 내수랑 테크 업종으로 흐름을 본다면 미중 갈등 완화 구간에서는 테크가 많이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었었고 사실 이때 흐름들이 본다면 미중 갈등이 재개가 됐을 때도 그 내수업 정도는 좀 견주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었고 테크 기업들은 많이 빠졌다가 완화 구간에 좀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었는데 최근 들어 사실 미중 갈등 이슈가 시장들에 많이 노출된 재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가 상소가 되더라도 중국 증시 테크에 좀 미친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본토 매출 비중이 높은 테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처로서 매력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ETF 때도 좀 언급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증시 벤치마크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뒤에 스타워시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제 본토 내에서도 MSCI 기준으로 나눠놓은 부분 그리고 본토 내에서 거래소별로 상해종합, 신천종합, CSI300, 대형주 모아놓은 거고요. 심천종합이 심천거래소에 있는 기업들 전부다 상해종합이 상해거래소에 있는 기업들 전부다 이고요. 이제 CSI500 같은 경우가 CSI300을 제외하고 500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차이넥스트가 중국 심천종합 내에서 기술주 위주로 담겨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과학 창업판이 상해종합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3개는 홍콩지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벤치마크를 정리한다면은 이제 홍콩 관련된 부분들이랑 중국 영내 시장을 정리해놨는데 결국에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올드이코노미나 금융지 비중들이 높은 거래소고요. 심천종합이 IT랑 5G 등 테크와 관련된 기업들 비중이 높은 지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종합에서도 이제 과거 10년 동안의 경제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해종합에 비중 조정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 결과에 따르면은 좀 금융주 비중은 오히려 내려갈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크주 비중들이 높아질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를 해서 시가총액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창업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과학창업판이 작년 6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스타 마켓이라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거래소에는 이제 상해종합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창업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해거래소는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지수를 구성을 해놨고요. 심천거래소에는 심천종합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판이 있어가지고 심천거래소는 테크기업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지수입니다. 결국에 이 과학창업판 탄생, 이제 과창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즉 과창판 탄생의 의의 자체는 중국 본토성장조 특히 상해거래소는 이제 본토성장조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뭐 IT나 이제 뭐 하이엔드 이클먼트나 좀 이런 쪽에 좀 신기술주와 신테크 쪽 이런 쪽과 관련된 좀 비중들이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창업판의 장점이랑 특징들을 좀 우측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발간된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즉 이제 과학, 과창판의 특징 자체가 그 기존 창업판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그 상장 자체가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상장 난이도도 그렇고 상장 경로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난이도도 쉬워졌고 그만큼 상장이 걸리는 시기도 이제 적어져 상장이 걸리는 시기가 이제 적게 소요된다는 점인데 이런 점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제 중국 내 이제 상... 아, 중국이 사실 이제 제조2025라는 단어를 요즘은 안 쓰는데 제조2025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도체 구기를 쓰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산업 성장, 신산업, 신산업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 육성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 그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미국 등 이제 중국 외 국가들은 이제 중국 당국의 불공평한 지원에 의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이제 불공정한 거래다, 이제 불공정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상장들을 좀 많이 방해했던 점이 있었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이제 과창판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내 이제 상장이 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런 점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들이 그 직접적인, 직접 보조금을 통한 직접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 즉 금융시장을 통해서 우회 경로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과 미중 갈등도 이제 조금 더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중국 내에서 사실 대형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좀 미국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좀 미국, 중국 대형 테크 기업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미국 내 상장한 중국 내 대형 테크 기업들 마저도 과창판으로 이제 돌아온다면은 중국 테크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좀 실제로 좀 이제 스타 50 만들어진 게 ETF를 위해서 만들었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스타 50, 과창판에서도 역시 개인들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50만 위안 이상 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즉 이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 중국 내에서도 해당 조건을 사실 충족하는 사람들은 250만 명이 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간접적인 투자만 허용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초반엔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게 개인들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실적 안정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불필요했었고 적자 기업들이 좀 상장이 가능했었던 점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이런 점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창판이 이번에 만들어진 점과 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게 스타 50이 만들어진 지 이제 거의 1년하고 1개월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별 상장 기업 숫자도 그렇고 월별 공모 금액 추이도 본다면은 7월 달부터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락업된 물량들이 좀 풀리면서 중국 내 유통 주식 과창판 내에서 유통 주식 물량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점과 좀 무관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과창판이 만들어지면서 볼륨이 커지면은 지금 투자 자금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과창판 기업 등록 현황들을 본다면은 지금 144개 기업들이 상장된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허가가 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412개 종목들이 추가 상장 예정인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허가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국 아이비가 상장을 할 때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공모가를 받기 위해서 투자 자금들을 확보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뒤에 스타 50이 만들어지고 ETF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볼륨이 커질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자금들이 좀 소화할 수 있는 투자 자금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점들이 이제 과창판 기업들 상장 속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종합지수 조정안이 왼쪽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창업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지수 조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2000년대부터 지금 20년 동안 중국 GDP가 빠르게 성장한 기간 동안 사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던 구간도 있지만 결국에 본다면 거의 두 배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었거든요. 즉 중국 당국에서도 입장이 이제 중국 상해 종합 결국에 중국의 핵심 벤치마크가 상해 종합인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구성 업종들, 업종들 구성 비중들이 조금 틀렸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었었고 실제로 금융주 중심의 시장에서 테크 비중을 크게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 내에서도 테크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창판까지 만들어지면서 상해 종합도 중국 성장주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한 개혁안입니다. 창업한 개혁안일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창업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심사제를 택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상해 종합에서 이제 과창판이 만들어지면서 과창판은 이제 그 등록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상장 속도도 그렇고 상장 속도를 높이고 상장 난이도는 낮추는 결과가 있었었는데 지금 창업판도 이제 과창판처럼 그 기존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겠다라는 이제 골자의 개혁안이고요. 결국에 이제 창업한 내에서도 IPO가 활성화됐을 것 같다. 특히 아까 그 벤치마크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테크를 비롯해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심천종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창판 50이 한 달 전에 만들어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시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섹터 구성도 본다면은 뭐 하드웨어랑 반도체 등등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창판이 만들어지면서 1년이 1년이 지났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했던 락업된 물량들이 유통주식들이 지금 풀리면서 유통주식 터너보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통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그런 점들이 다 7월달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 7월달부터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금융당국에서 증시부양 측을 쓰면서 증시부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점이 좀 시기적으로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창판에서 이제 유통 물량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변동성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었는데 이런 점이 좀 증시부양 책이랑 좀 많이 맞물리면서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타 50도 그렇고 스타 마켓들 전부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스타 50 같은 경우에 뒤에 정리된 거 말씀드리겠지만 개개인 기업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한 ETF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좀 패시브 자금들까지 좀 유입이 된다면은 지금 전체적인 과창판도 그렇고 과창판 50의 그런 자금 그러니까 거래대금 볼륨이 커지는 결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성장주 투자 매력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증시부양 책이랑도 좀 좋게 결합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아까 지금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제 의료장비 서비스, 자본제, 원자재, 원자재부터는 좀 기타로 섞어놨고요.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의료장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좀 성장주 중심으로 좀 이뤄진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지금 총 6개가 있고요. 지금 티커들이랑 기업명들을 정리해놨고 지금 수익률도 정리를 해놨고요. 기업 기업들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섹터 비중은 18.3%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은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매출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전반 전체적으로 좀 탑라인 성장 속도가 지금 19년도에 조금 안 좋아졌다가 20년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개선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그러니까 좀 영업 매출 비중이 큰 사이즈 기업들 중에 두 기업이 지금 본토 매출 비중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반도체 섹터 영업 매출을 총합해서 본다면은 좀 매출 비중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 좀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미중 갈등 이슈가 시장에 많이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실적을 크게 깎아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영업이익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드베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 비중이 22.5%로 가장 큰 섹터고요. 상장 기업은 11개인데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기업들 순서대로 지금 수익률이랑 수익률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 매출 및 영업이익을 정리해놨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발간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상세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본토 매출 비중들을 본다면은 좀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들이 지금 총합을 보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본다면 매출 성장률도 19년도에 좀 꺾였다가 20년도, 21년도는 다시 소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토 매출 비중도 지금 본다면은 64%로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갈등 이슈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영업이익도 정리를 해놨는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총합으로만 이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영업이익도 지금 18년도에 좀 내려가다가 지금 20년이나 21년도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탑라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건 크게 부담을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도 이제 현재 섹터 비중이 22.5%고요. 상장 기업이 총 9개입니다. 좀 매출 영업이랑 현황을 좀 딥페이 정리해놨고 지금 수익률이랑 기업 기업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많아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놨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보시면은 총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탑라인 성장세도 지금 YOY로 45%, 41% 높은 상황이고 41% 높은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좀 본토 매출 비중도 매우 92%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익률도 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 성장세도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고 매출 비중, 이익률 모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섹터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바이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결국에 좀 중국 내에서 바이오가 사실 성장주 중에서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었었는데 그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타 50 좀 제가 자료 쓰면서 공부해봤는데 지금 수익률도 견전한 상황이고 지금 매출 성장률도 본다면은 좀 안 나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총압으로 본다면은 지금 성장률 좀 높아져 있는 그 매출 성장률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사실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본토 매출 비중은 좀 무관한 기업이고요. 성장률 높아지고 있고 좀 이익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재랑 그 외 섹터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마지막 언급을 드리면은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 보시면은 이제 매출 성장률도 그 20년도에 좀 낮아지긴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높아질 상황이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오면서 이익률도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역시 자본지 섹터 역시 펀더멘탈은 좀 견전한 상황이다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냥 소재기업들, 상업기업들, 에너지기업들 전반적으로 많은데 좀 이제 뭐 2차 배터리, 전기배터리도 그렇고 좀 이런 쪽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섹터들인데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 자료도 나와있진 않지만 저는 성장주 이제 과창판 50이 과창판이 만들어진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전체적으로 좀 저는 시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락업된 물량들이 이제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지금 증시부양책이랑 과창판 50이 좀 50 이제 지수 개장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 이제 변동성 확대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과창판 50이 지금 올해 4분기나 이제 빠르면 올해 4분기 그리고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사들에서도 이제 국내외, 국내 그리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운영사들에서 과창판 50을 추종하는 ETF들을 만들 거라고 이제 많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투자자금들이 좀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 성장주에게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ETF에 대한 투자도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마지막 리스크로 본다면은 관건은 지금 중소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인데 결국에 이제 중소테크 기업들이 이제 과창판에 상장이 되고 이제 투자자금들이 모이면서 이제 활성화가 된 이후에 이제 중국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이제 본토 회기 속도가 빠르게 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안터페인셔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점들이 이제 홍콩이라든지 과창판에 상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중국 대형 테크 기업들이 과창판에 이제 빨리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 성장주에게 좀 투자 성장주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지프다 지프다 감사합니다.